띵! 디퍼런트!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라! 안녕하십니까? 나무 컴퍼니 대표 남달라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남다른 회사, 글로벌 종합 핵심 엔터테인먼트 나무 컴퍼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홍보 팀장을 내보내도 됐겠지만, 사내 이사를 내보내도 됐겠지만 띵! 디퍼런트! 남들과 달라야 된다! 저 남달라 대표는 다른 엔터테인먼트와는 다르게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나무 컴퍼니는 21세기 글로벌 친환경 엔터테인먼트로서 UN과 협력해 우리 강산을 넘어 전세계 강산을 푸르게 1가구 1나무현을 도입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나무 컴퍼니의 글로벌 그린 프렌드리 엔터테인먼트는 We will associate a lot with UN 김정은, 최정은, 눈이 부시게 아무튼 노래 베리베리 좋아. 아 무슨 소리야? 아 영어는 자막으로 넣으면 되잖아 어? 왜 한글로 다 써놔가지고 읽기도 힘들게 자, 띵! 디퍼런트!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라! 현재 나무 컴퍼니에서는 K-POP 한류 선봉장을 맡고 있는 월드와이드 보컬리스트 나무현이 소속되어 있는 상당히 전도가 유명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귀사는 미래의 전략, 글로벌 혁신, 컨텐츠, 경영, 마케팅, 프로덕트, 매니징, 디파트먼트 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팀은 나무 컴퍼니 대표인 저 남달라와 함께 남이사, 남팀장, 남본부장, 남대리, 그리고 남사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귀사만의 탄탄하고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나무 컴퍼니가 나아갈 방향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땡! 땡! 고! 첫 번째, 오직 나무현만을 위한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 제시 K-POP 한류 선봉장, 나무현을 위한 컨텐츠를 아낌없이, 또 아낌없이 귀사는 나무현에게 아낌없이 지원하는 나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띵! 디퍼런트! 달라달라 난달라가 사비라도 하겠다 이 말이야! 어? 땡! 땡! 고! 둘째, 인스피릿 맞춤 컨텐츠 오랜 시간 나무현만을 바라보고 기다려온 인스피릿 가족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고 보고 싶어했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각오하고 또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 남달라 대표는 띵! 디퍼런트! 한 번 더! 한 번 더! 뒤돌았다가도 한 번 더! 옆을 봤다가도 한 번 더! 더더더! 인스피릿을 생각하는 그런 나무 컴퍼니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땡! 띵! 고! 믿음직한 기업! 저희 나무 컴퍼니는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무현과 인스피릿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기에 상호 지켜온 12년간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앞으로 소속 가수 나무현 군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버린 시에 띵! 디퍼런트! 남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삭발을 시키든 눈썹을 밀어버리든 그래야 남다른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나무 컴퍼니는 꿈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귀사의 정신에 대한 대한민국 명실상부 한류 성봉장! 나무현의 멋진 명언으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하고 꿈을 꾸세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일 것입니다. 나무 컴퍼니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소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무 컴퍼니의 달라달라 남달라였습니다. 아우, 목 아프지지? 아우, 힘들어.